제가 오늘 두 번째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말에는 오늘 새벽에 새벽 3시죠. FOMC 회의가 열리면서 올해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거냐. 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도표를 어디까지 올리느냐. 그 얘기가 지금 시장에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또 내려갔냐가 결정이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오늘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큰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작년 그리고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떤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워낙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세계 최고의 1등주가 지금 버티고 앉아있기 때문에 큰 급락이 나오면 오히려 저점 매수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5%가 가는 장이 외국인들 오늘 삼성전자만 매수를 하는 그런 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FOMC 이후로 추가적인 어떤 고점 돌파 변곡점을 한번 또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리뷰를 좀 해보면 어떤 종목이냐면 어제 이제 덕성이라는 종목이 이제 초전도체 종목이 있죠. 자 보시면 네오셈은 이제 CXL 종목입니다. 그죠? 54%가 같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은 2차 목표가가 지금 달성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IK는 지금 11% 그 다음에 현대힘스가 있습니다. 현대힘스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특성 어제 이제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이제 그 상한가를 남겨가지고 상한가 종가에 자 일단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에 체결이 되었는데 자 오늘 이제 4.1%까지 떨어지고 이제 십자형 개파랑 나가고 아래 위로 흔드는 그런 장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한번 또 다음 달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2차 목표가가 다 달성이 되고 최고 목표가에 도전한 종목인데 이제 오늘 그 엑시콜이라는 종목이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 한 20%에 갔어요. 그래서 이 네오셈은 지금 돌파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죠? 안 되고 있고 자 어쨌든 네오셈은 여기서 한번 돌파가 되는지 최고가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LX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LX 일렉트릭은 이제 2차 목표가 9만 3천원 좀 넘게 잡았는데 9만 2천 4백원까지 갔다가 빠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힘스 현대힘스 현대힘스도 이제 1차 목표가는 달성이 되었죠. 달성이 되었고 이제 2차 목표가에 도전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 라인 한 2만 천원을 넘기면 2차 목표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신규 종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신규 종목은 지금 현재가가 자 6.6%를 7만 7,100원 위메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는 한마디로 좀 이야기 드려면 꼬꾸라 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요런 차트를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대표이사가 사임해가지고 꼬꾸라 졌죠. 꼬꾸라 져가지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데 이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잡아당겨버렸어요. 잡아당겨가지고 지금 이 앞종고점이죠. 자 이 앞종고점을 다시 또 이 갭을 띄워가지고 또 넘겼기 때문에 옛날에 그 위메이드가 옛날에 올라갈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요거 보시면 자 요거 길게 한번 보시면 자 요때죠 요때 요때 2021년도 한 8월달입니다. 요때 요때 얘가 이때가 한 3만원대였어요. 4만원 그래서 한 24만원까지 한 5배 갔는데 요때는 동구 이 네모 친 자리 이때 있잖아요. 이때 요거 빨간색을 한번 쳐볼게요. 그죠? 요때 네모 친 자리가 어떻게 올라갔냐면 자 요거 2021년 뭐 차트로만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올라갔냐면 요거 보시면 요렇게 올라가죠. 요렇게 자 요거 지워보면 자 요런식으로 올라갔죠. 자 요거 보시면 자 위메이드가 자 이렇게 자 요렇게 있었죠. 요렇게 있다가 이게 2021년도입니다. 이게 4만원대인데 자 이렇게 돌파가 됐죠. 그죠? 돌파가 이제 이 당시에 4만원대 돌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4만원을 그냥 깨끗하게 간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간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완전 쳐맞아 버렸습니다. 이게. 그죠? 급락시켜 버렸다고요. 그죠? 음... 한 30%를 순식간에 이틀 만에 급락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빠지면 다 손절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요 차트를 요 차트를 요런 식으로 요렇게 땡겨 버린 거예요. 이걸 상한가로 그냥 갖다 또 땡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배가 터진 거예요. 이게 위메이드가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박스건 돌파할 때 아주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개미들 다 틀어내고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기억이 납니다. 이게.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물론 이때는 이제 상한가를 이때는 이제 한 4만 원 떼고 지금 7만 원 떼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 자 그래서 죽은 차트를 다시 살리는 이런 어떤 일종의 장대연봉 차트다. 이렇게 좀 장대연봉 장학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는 자료 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준비는 자료는 이제 뭐냐면 최근에 이제 장영국 대표이세요. 장영국 대표이세요. 장영국 대표이셔서에 사임을 해가지고 급락이 나왔는데 뭐 때문에 올랐냐면 이 게임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 나이트 크로우라고 하는데요. 3월 2023, 3월 12일 날 얘가 지금 히트가 칠지 안 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표이셔가 이제 사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두드려 맞았는데 얘가 갑자기 글로벌 출시 3일 만에 누적 천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해요. 천만 달러면 천 120억인가? 그렇죠. 3일 만에 그리고 170여 개국에 출시를 했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평균 한 20만 명 그리고 16일에는 26만 명이라고 합니다. 동시 접속자 수가. 그래서 기존에 이 동시 접속자 수 1등인 미르포에 1등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 1등을 빼앗긴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게임 줌 하나도 안 가는데 워낙 옛날 2000 아까 방금 차트 이야기 드린 대로 2021년도 차트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은 삼성전자가 5% 가는 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이런 것들로 해도 되는데 위미들을 만약 올라가면 못 잡을까 해가지고 만약에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영국 대표이사가 사임할 때 왜 급락이 나왔냐면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대표이사가 치마자마자 1성이 블록체인 사업 계속한다. 내가 이어가지고 계속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믹스가 또 올라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완전 독자적으로 지금 위메이드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 보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되는 점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또 잠깐 한번 보도록 하면 사실 위메이드가 이게 실적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적이 뭐 단기 영업이 이런 것들이 5억 10억 이렇게 마이너스 5억 10억이 아니고 한 몇백을 찍어버립니다. 단기 순소실이. 그래서 순전히 지금 이제 이 블록체인 사업 위믹스 그런 사업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항상 실적 발표 때마다 급락이 나온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이 나이트크로우가 매출을 3일 만한 천만 달러가 발생됐기 때문에 한번 1분기, 2분기 실적 한번 기대를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메이드 최근에 이제 약간의 어떤 이슈로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비트코인 관련주로 좀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뭐 신작 게임 관련된 게임주로 봐야 되느냐 이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노합민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같이 움직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하고 뭐 이제 그 뭡니까 하나 투자 정권인가? 그건 지금 안 아니에요.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긴 했는데 이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 종목보다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본연의 게임 종목으로 지금 다시 한번 배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네요. 게임 종목은 최근에 올라가는 거 하나도 없지만 그리고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었던 게임주에 어떻게 보면 게임주에 가면 당연히 1등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다음 달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는 8만 9,7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정말 2021년도처럼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11만 7,000원 정도 한번 좀 높게 다음 달까지 한번 보고요. 손절은 6만 2,4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